상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BTS 공연 실행 중 1열 디럭스 리모진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2열에는 독립 전동 시트 현재 170도 등판 뉘어진 상태 그리고 요트 바닥 3열에는 싱킹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쩌다 7인승 시작합니다. 가시죠. 맑은 겨울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출고 대기 중입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상당히 다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마크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루벤 로그가 부착이 되어서 출고가 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오래간만에 특별한 내용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차실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이 아닌 디젤 차량이고요. 이렇게 디젤 특유의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일렬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쪽 열어봤습니다. 일렬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컬러죠. 그리고 일렬에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장착을 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빵빵한 쿠션 그리고 아트원만의 자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자 본 차량 현재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BTS 공연 이렇게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실행하면 여러 컨텐츠 모두 볼 수가 있도록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동승석에도 보조 모니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D컷 리얼 카본 핸들이고 손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아주 경쾌한 즐거운 드라이빙을 도와줍니다.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시 찾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요. 개별 금액은 75만원입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역시나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깔려 있습니다. 세들 브라운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1열쪽은 이렇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세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조 모니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열쪽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2열쪽이죠. 2열쪽에 비춰봅니다. 2열쪽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된 모습 보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작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전동 시트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동 시트 비추고 있는데요. 현재 기아에서도 순장 하이리무진 9천만원대 4인승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승차 했을 경우에는 아트원 전동 시트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버튼 조작 언더 서포트 버튼이고요. 이렇게 언더 서포트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등판 스위치 그리고 전후 이동 레바 자 모든 것이 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동 전후 이동 레바 그리고 본 버튼은 창문 창문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본 버튼은 도어를 열고 닫고 그리고 USB 충전 이렇게 있고 열선 통풍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징이죠. 자랑할 만한 것은 기아 순정에 있는 2열 릴렉션 시트와 비교했을 때 170도까지 니클라이닝이 되고 아주 시트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의전용으로 많이 판매되었던 아트원 전동 시트는 이렇게 개별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팔걸이가 중앙에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약간 찜찜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독립된 팔걸이 그리고 3열로 들어갈 경우에는 팔걸이를 앞으로 당겨서 이동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열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차량은 평소에 4인승으로 주로 타기 때문에 그리고 본 차량은 후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싱킹 시트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쩌다 7인승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쪽 이중 고지의 허니콘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햇빛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류모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달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디자인 정말 정말 환상입니다. 모두 금형 제품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아트원에서 가장 나름 내세울 수 있는 품목 29인치 QHD 안드리도 모니터 현재 BTS 공연 비추고 있고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중앙에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을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부쪽 다시 한번 천천히 비춰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비교를 환영하고 있고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다시 아트원으로 다시 재계약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커튼 그리고 전동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1열 2열 전체적으로 비춰봤고 설명에 빠뜨린 사이드 스텝도 비춰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속에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9천만원대 1억이 넘는 4인승 전동 시트와 아트원 전동 시트 비교 대상입니다. 정말이지 승차 했을 경우 정말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편리합니다. 자 후속에서 한번 더 비추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열어봅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비춰봅니다. 후속에는 이렇게 원래 순정 싱킹 시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는 아트원 전동 시트. 자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조조석 뒤쪽에는 이렇게 약간 편안한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부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쪽 현재 유튜브 요즘 정말 핫하죠. BTS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이렇게 유튜브 연결 많은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고 후속 속에서 다시 한번 기아 순정 하이리모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하는 모니터 비교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쯤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차량 유튜브 바닥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통로서까지 모두 유튜브 바닥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킹 시트 1년에 어쩌다 7인승 탈 경우 싱킹 시트 무자비하게 힘을 주어서 들어 올리면은 싱킹 시트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전동 시트가 있어도 싱킹 시트에 승차할 수는 넉넉한 공간인데요. 실제로 좌석은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6명 7명 승차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트원 전동 시트 기아 순정 4인승 릴렉션 시트와 비교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황제 차박 전동 시트 그리고 순정 상태로 출고하는 등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며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쪽에 사전 선주문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어쩌다 7인승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